2.4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규 공공특지 공급의 1차 입지로 광명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 이렇게 3곳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여의도와 강남권의 접근성이 좋은 광명시흥을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는데요. 서울 주택 수요 분산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돼 약 7만 가구가 공급되는 광명시흥.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로써 3기 신도시는 하남교산, 고향창능,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까지 총 6곳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부산 대저에 1만 8천 가구, 광주 산정에 1만 3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망과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주요 도심의 주거 업무 기능 등을 분산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1차 지구는 23년에 사전 측략을 조기에 실시하고 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광명시흥은 서울 여의도에서 12km,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km로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정부는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장에서는 지자체 개발 협의만 잘 이뤄진다면 수도권 서부지역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입주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값 안정화로 이어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오후 시장이 다시 강력한 주택 공급 시그널을 피력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공급 효과들을 기대할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완공되는 시점의 중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는 점에서 연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안정으로 이끄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투기 수요가 몰려 주변 집값 상승으로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3곳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실거래 조사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연입니다.